반갑습니다. 2024년 10월 24일입니다. 종가반입니다.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종가반 종가반에서는 이런 식으로 추천이 나갑니다. 실제로 이게 어제 한 거거든요. 어제 한 건데 종가반이 뭐냐면요.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. 시간을 왜 시간을 정해놓느냐 대부분이 다 먹고 살기 바빠서 주식시장을 제대로 못 보잖아요. 그리고 또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장중에는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게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거를 좀 이렇게 겪어내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. 그래서 이 종가반은 우리가 사고 난 다음에 본전에 그냥 끝납니다. 3시 30분에 끝나거든요. 모든 사람들의 가격이 똑같아요. 매수 가격이 틀릴 수가 없어요. 이거는 불변 변하지 않는 불변 그래서 이 종가반에서는 저희가 3시 20분에 무려 10분간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. 동시 호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자들이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. 어제는 하나 인덜을 했고요. 오늘 바로 수익이 다 나왔습니다. 매도사인을 전날에 미리 알려드립니다. 전날에 미리 그러니까 이 종가는 무슨 20% 30% 먹고 이런 게 아니라 3%에서 많이 먹으면 10% 짧게 보는 거는 2% 먹을 때도 있고 1.5% 먹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종가반에서는 정말 투자자들이 그리고 직장인들 또는 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종가반이에요. 사실 종가반이 종목을 저는 한 개만 하거든요. 4개 5개 막 이래내면 정말 편하죠. 하나 뭐 얻어 걸리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회사도 있던데 저희 딱 한 개만 합니다. 한 개만. 그래서 대부분이 진짜 대부분이 한 85% 90%는 다음날 다 팝니다. 딱 그런 종목만 딱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가반을 하시면 충분한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투자자들이 가장 하기 좋은 게 종가반 그리고 장중에 하실 분들은 행복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. 이 행복방에서는 저희가 매일같이 종목을 알려드립니다. 오늘도 3개 했거든요. 하나는 못 먹었고요. 2개는 또 먹었습니다. 오늘 정확하게 오늘 CMES는 못 먹었고 그리고 YG 플러스 다 먹었습니다. 이거 전부 다 먹었죠. YG 플러스 결과적으로 수익이 다 났습니다. 이런 식으로 다 났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하나인도 났고 하나인도 났고 BHI 이것도 제가 추천드렸죠. 정확하게 정확하게 추천이 나갔습니다. BHI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승률은 거의 여기는 거의 90% 이상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위너스 TV 혼자 해서 틀리지 마시고 여기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오늘 YG 플러스가 정말 대박이었죠. 막판에 시원하게 올려줬지 않습니까? 여기서는 종목을 하루에 2개, 3개 꼭 알려드립니다. 행복방에서 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. 거의 90% 이상이라는 거 거의 90% 이상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혼자 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 몰팡 치신 분도 있던데 크게 들어가신 분이 있더라고요. 이분 대박이죠. 이런 승률이 좋기 때문에 믿고 따라하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어려운 주식시장 위너스 TV랑 같이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.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. 010-5757-954-15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천드리는 종가방 그리고 행복방 이 행복방에서는 보이스톡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것 바로 옆에서 속삭이듯이 알려주기 때문에 같이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010-5757-954-15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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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